아기홀이에요. 티셔츠를 접어 볼게요. 색종이를 한장 준비하고, 치마는 위에 링크로 연결해 둘테니까 또 만들어서 같이 인형놀이도 해보세요. 양면 색종이를 준비했어요.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보세요. 또 한 번 더 접었다 펼쳐 보세요. 보조선이 만들어졌어요. 이 보조선이 맞춰서 양옆을 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한장만 위로 올려주세요. 또 아랫부분을 비스듬하게 한장만 위로 접어서 올려주세요. 자 이제 뒤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이 부분을 조금만 아래로 접어서 카라를 만들어 줄게요. 목 부분, 그 다음에 위에 부분, 어깨 부분을 조금 접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. 자, 또 위에 부분을 조금만 뒤로 접어서 부드러운 어깨선을 만들었어요. 오! 티셔츠 완성! 이렇게 옷도 갈아입혀 볼 수 있어요. 완성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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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